자 어서오세요. 진짜 야만대의 유튜버 유니언메이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진지 잡수셨나요? 그건 그렇고 최근 북한의 제2부부장 김여정께서 연락사무소 폭파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는 삐라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주었던 것들인데 이거 블로그에서도 예전에 포스팅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단체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빈티즈만 관련해서 포스팅 영상 업로드하던 제가 전혀 뜬금없이 이 삐라 지금 업로드한 것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세요. 자 이거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낭독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디 보자. 역적 차단 국민행동본부 역적관문에서 태어나 4대 매국으로 생존해 온 개근에 미국이 충견이 되어 핵강국을 북을 헛듣고 모함하는 대결광녀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찢어 죽이자 자 어떻게 한 아무리 뭐 잘할 건 못할 건 간에 국가의 한 원수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한국 사람이 맞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의 귀염둥이 보기 드문 충견계입니다. 주한 리포트 대사 리포트 사드건 주피터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저를 밀어주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개근에 자 다음 자 이것도 한 국가의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촛불아 다시 모여라 트럼프 지금 발가락을 하고 있죠? 촛불이민심 사드 철폐 이건 그 때문에 만든 것 같아요. 외세에 갈수록 친해지고 국민과는 갈수록 멀어지는 친미 4대 매국 정부를 단호히 심판하자 사드 반대 국민운동연합 아무리 그래도 한 국가 원수를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 있는 것 뿐입니다. 촛불 민심을 배반한 4대 매국 정부 흥 불가피한 선택 국민과의 약속 건조 어디에다 져버리고 불물가피한 선택 사드 배치 강행 대국민 담화 불가피하지 찬미 4대 명주류건 정부니까 자 다음 자 요거는 에... 자 삐라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는데 그래도 삐란 맞습니다. 만심창된 USG 해구산 박근혜, 아베, 오바마 지옥에 떨어진 삼각패당 자 다음 산송장의 곡선 오바마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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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하네비로 섬기며 다 바쳤는데 총당엔 망했구나 매국노일말로 박근혜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북은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불폐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이다. 그럴까요 정말 미국 본토 전역이 북을 사정권 안에 있다. 미국은 흰 길이 두고 붕괴 항복서를 바치라. 자 다음 북한을 찬양하는 삐라네 요거는 자 요거 어디 보자 제도통일 개꿈꾼은 박근혜 반통일 세력 쓸어버리고 연방제 실현하여 평화통일 이륙하자. 대결광 전쟁광 박근혜 한반도 평화포럼 자 다음 연방제 통일방안 뭐 이들의 주장일 뿐이죠 그냥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온 국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찬동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자 다음 연방제 통일방안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며 이난민중 모두가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자 요것들 이 삐라 뭐 좌우 대충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가장 의문입니다. 우주 꽃대장기 그러니까 뭔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꽃대장기 뭐 띄어쓰기 없는 거 봐서는 뭐 친일 세력이 쓴 것 같습니다. 북한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자 그 이 우주 꽃대장기가 도저히 뭔만인지 몰라서 제가 뭐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는 예전에 이거 제가 포스팅한 이 삐라드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었는데 뭐 제가 포스팅한 내용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 한번 낭독해 볼까요? 뭐 제가 이거 낭독하니까는 뭐 학창시절 때 제가 뭐 서서 국어책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참 몇십 년 만에 드는 기분입니다. 우주 꽃대장기로 국가 싸움에 이기면 만사 승리 우주 꽃대장기 왕성한 기세 북한을 바라보니 우주 꽃대장기로 북한 인공결 기세 꺾으면 반드시 통일된다 우주 꽃대장기 북한을 호령한다 대한민국 평화통일 우주 꽃대장기 우리 국군에 달면 낮에는 해를 보고 사악이 왕성 아 띄어쓰기가 없어요 읽기 힘드네요 밤에는 별을 보고 생기 힘찬 기운 국가의 점후방에서 철통같이 석산처럼 굳게 지켜낼 것이며 우주 꽃대장의 국가 대한주민국 기세로 반드시 평화통일한다 대한주민상생만세 대한민국 우주 꽃대장기 왕성한 기운이 철책선을 넘어 북한을 바라보니 조선인공별 하나가 굴복하고 조선사람 빨갱이 군인들은 급의 진료 남침할 수가 없고 핵무기 군사무기 다 무용지물 대한주권 순순히 평화통일 우주 꽃대장기 4기 왕성 인공기업수 평화통일 참된 진료의 법칙 우주 꽃 애국가 하나님 조조하면 통일도 조선 조선도 통일해준다 우주 꽃대장기 우주 꽃 애국가 대한주민국 상생축보 아 이렇게 힘들다 아 내가 거꾸로 익었구나 아 뭐야 이게 도대체 아 이따가 그냥 화가 납니다 아주 전쟁만을 일으키 1883년 고정 태극기 선포와 1909년 일본 일장기 폐망 마귀 태극기 전쟁 폐망 전쟁 일으켜 사람만이 죽였고 배로 참사 참사 태극기 수거 불태워버려 전쟁만 일으키는 상극 마귀 태극기 3 3차 전쟁 오기전에 전국 펄럭이며 막대기로 때리는거 수거 불태워버려라 전쟁만 일으키는 태극기 1948년 이승만 조선과도 상극인 마귀 태극기 선포 1950년 김일성 전쟁 반판 마귀 태극기 사람 죽여 전쟁만 일으켜 참사 참사 태극기에 불태워버려 그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자 어떤 세력이 뭐 어떤 의도를 이렇게 보냈던 간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뭐 좌우 남북 어떤 뭐 쪽에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을 뿐입니다 자 이걸 떠나서 이런 대결 없이 일본이 만들었던 이런 남북 간의 좌우 간의 대결 없이 우리 민족 훌륭한 DNA를 갖춘 민족입니다 이런 대결 없이 그냥 모두 다 하모니 되어 잘 사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남북 간 제발 그만 싸우고 이런 삐라 같은 이런거 괜히 소모전 하지 말고 뭐 말했어야죠 이 유니옴 메이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진짜야만대 오늘은 삐라에 관해서 자 유튜브 업로드 했습니다 자 진짜야만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뿌디 그럼 뿌디 감사합니다.